스토커즈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희우입니다 요새 벌써부터 제가 허벅지에 땀이 차더라고요 이거 안되겠다 더 더워지기 전에 반바지 리뷰 준비해야겠다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날씨야 정신차려 5월밖에 안됐잖아 자 그럼 이제 다리를 시원하게 해줄 예쁜 반바지들 보러 가실까요? 스토커즈 첫 번째는 밀로의 뉴 데님 버뮤다 팬츠입니다 기본 데님 반바지 찾으시는데 좀 요즘 스타일로 입겠다 버뮤다 팬츠죠 콘텐 백 데님인데 뻑뻑한 스타일이 아닌 유연하면서 부드러운 원단감이라 착용감이 편하고 두께감도 적당합니다 단색 컬러 외의 데님들은 허벅지 위로 캣워싱 들어가주면서 자연스러운 워싱감이 예쁘고 주머니 밑으로 턱 하나 잡아주면서 여유로운 실루엣에 무릎을 살짝 덮어주는 담백한 버뮤다 기장감 오프 화이트와 블랙은 새로 출시되어 기존 제품보다 살짝 여유롭다고 하니 이 점 알아주세요 허벅지가 좀 얇은 게 콤플렉스인 우리 민디터는 버뮤다 팬츠 같은 스타일은 요즘 콤플렉스 가려진다고 좋아하더라고요 다섯 가지 컬러웨이로 오프 화이트는 살짝 크림톤으로 써머 시즌 화사한 반바지가 되어줄 거고 미드블루가 활용도 좋게 활용하시기 좋을 것 같았습니다 확실히 단색 컬러의 팬츠는 담백하게 여름에도 시원하게 깔끔한 느낌을 줄 수 있고 또 워싱벅은 데님은 프린팅티와 함께 웨칭해서 캣트립탕 감성 내주면 남뽕하죠? 저희 모델 피팅 안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세요 다음은 빅유니온의 헤리티지 정글 쇼츠입니다 정글 팬츠 긴바지 버전도 너무 좋아했는데 반바지도 있더라고요 코튼 백으로 부드러우면서 적당히 매트한 터치감에 30수 정도의 얇은 두께감으로 야들야들하면서 시원한 착용감이 좋았어요 무릎 위를 살짝 덮어주면서 여유로운 실루엣으로 착용감이 편했고 살짝 벌룬 핀 느낌이 나기도 해서 귀여운 느낌 허리에는 스트링이 있어 사이즈 조절까지도 편하게 가는 키에 맞춰서 입어주시는 걸 좀 더 추천하는 바지예요 허리 그냥 벨트 쫌매 입어 캐주얼한 무드를 주면서 바지 볼륨감에 더해주는 양쪽 카구 포켓 디테일 긴 버전도 워낙 잘 사용하긴 했지만 반바지는 휘뚤하기 딱 좋죠 총 4가지 컬러웨이로 이런 맞돌이 팬츠는 블랙 하나 있어주면 요긴하게 입을 수 있고 네이비는 물빠지는 듯한 컬러감으로 얘도 활용도 좋은 편이네요 사실 이런 면 팬츠는 긴팔 셔츠 소매 걷어서 입어주면 참 멋있거든 편하게 멋부리는 거죠 또 캐주얼한 스타일링도 찰떡이라서 휘뚤맞뚤 어디에나 꺼내 입기 좋은 팬츠 저희 모자의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세요 다음은 언얼로코드의 브리즈 카고 하프 데님 팬츠입니다 탄난한 때까지 부탁드렸죠 코튼 백 데님으로 부드러우면서 적당히 매트한 터치감에 두께감이 딱 적당해서 탄탄함도 적당히 있고 어느 정도 각이 슬쩍 잡히는 원난감이에요 위쪽에는 캣 워싱, 허벅지 쪽으로는 은은한 워싱이 적당히 힙한 감성 챙겨줍니다 마찬가지로 무릎을 살짝 덮어주는 기장감에 위에서부터 밑단까지 여유롭게 툭 떨어지는 실루엣 요런 팬츠들은 허리에 맞추기보단 기장감을 고려해주세요 자칫 아재 느낌 날 수 있는 반바지들도 요런 피팅감이면 이번 시즌 트렌디해 영예! 양쪽으로 카고 붙게 들어가줘서 입체적인 포인트 되어주고 밑단에는 커팅 디테일로 과하지 않지만 포인트가 되어주는 디테일 평소에 워싱 데님 잘 입으셨다면 반바지로 갈아타봅시다 활용도 좋은 블랙과 빈티지한 맛 물씬 나는 블루 두 컬러로 취향에 따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루즈한 체크색과 함께 매트해서 전체적으로 빈티지한 감성 살려주는 것도 좋고 팬츠가 적당한 포인트가 되어주니 아무 프린팅 티셔츠 하나 툭 얹어주면 여름 캐주얼 코디 끝! 저희 모델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세요 마지막은 트릴리온의 유틸리티 버뮤더 워싱 데님 초치입니다 코튼 백으로 적당히 부드러우면서 매트한 터치감 두께감이 엄청 두껍진 않지만 어느 정도 유연한 듯 탄탄하게 잡아주는 느낌이 있는 원단감입니다 워싱이 전체적으로 은은하게 들어가줘서 빈티지한 감성이 스멀스멀 나요 무릎을 자연스럽게 덮어주는 기장감에 살짝 A자 느낌으로 와이드하게 떨어지는 버뮤다 핏인데 요런 핏은 또 오버핏 상의를 입어주시는 분들 매칭해주면 딱 예뻐 포켓이 4개로 위쪽은 퍼티그 포켓, 뽀짝한 맨 내주면서 허벅지 한 부분에는 지프다균 포켓 하나 반대쪽에는 캥거루 스타일의 포켓이 같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유틸리티한 감성이 물씬 납니다 또 절개 라인마다 워싱을 야물딱지게 먹여줘서 입체감 빡 요 제품 디테일도 많고 개성 표현 잘할 수 있는 제품인데 가격이 진짜 좋지 않나요? 총 3가지 컬러웨이로 블루 두 컬러가 마음에 들었는데 베이지 블루는 누리끼리 웜한 느낌이 있고 블루 그레이는 좀 더 탁하고 쿨한 느낌 팬츠 실루엣이 루즈해서 상의도 마찬가지로 여유롭게 입어주면 밸런스가 딱 예쁘고 더뮤다 팬츠는 장마 시즌 바지 밑단 더질 일 없이 예쁘게 입을 수 있죠 저희 모델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기장감 있는 요즘 트렌디한 버뮤다 팬츠 반바지들 리뷰해드렸는데요 할인받아온 가격으로 여러분들 마음에 드시는 제품이 있었다면 현명한 소비하세요 반바지 시도 아직 못해봤다? 제가 선물 드리는 건 어떨까요? 이벤트 있습니다 자세한 이벤트 사항은 저희 스토커즈 네이버 카페를 확인해주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무더위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